안녕하세요 엔플라잉 차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여길 뭘 하러 왔느냐 약간 두얼간이 같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봄이 부시게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앨범의 사켓을 찍으러 저희가 여기 화랑대역에 와있습니다 봄이 부시게라는 여러분들을 찾아뵙게라는 사켓처럼 진짜 첫 가설은 그거예요 내게 딱 어울리는 나야 그러니까 밤에 머물도 차이가 지금 낮이랑 밤이랑 온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꽃샘추위 때문에 낮이랑 밤이랑 둘 다 추워요 그럼 나의 멘탈이 다시 저의 멘탈이 그냥 다 또 빛으로 이렇게 둘 중독있는 방층다리다리 난 보신 봄에 활짝 피지 난 지신 언덕이 되어 오신다면 늙독 채워 넣은 천년 별이 다섯 개입니다. 이 숙소를 보면 별 침대라는 뜻이죠. 한 상담 불신날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ㅋㅋ 갑자기 놀아요 아아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짓말같이 같은 날에 우린 영원히 봄이 부시게 저름같은 아침마음 언제나 눈부셨던 밤 거짓말같이 같은 날에 우린 영원히 봄이 부시게 그분은 우리 찬자가 다시 너는 내가 되고 싶다면 꾹꾹 채워 놓자 서울 비웃다리 내가 널 위로해줄테니 그때 우리처럼 여러분 저희 플라이하이 프로젝트 세번째 미니앨범인데요 그렇죠 봄이 부시게 자켓을 끝냈습니다 저는 많이 나갔어요 어디갔어요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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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는 매일 흥복한게 미니앨범이라서 좋은 앨범 굉장히 많아졌다는 그런지 정말 좋은 노래들 아주 가득가득 채웠고요 그리고 오늘 찍은 재킷 촬영 아 저도 아 저도 우리가 저희가 옥탑방구를 너무 좋아하지 옥탑방구를 한층 더 성숙해지는 매력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줬지 않을까 네 걸어둔 방구보다 더 성숙하면 어떤 느낌일까요? 옥탑방구를 성숙하면 펜트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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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지금까지 엔플라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춤을 점프하면 무식게 되는 점은 하나 둘 셋 간다 슈퍼우스 자리의 점프하러 생겼던 롤내렛 슈퍼우스 엔플라이 이